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GBLS 1911 우려먹기 제가 원래 4편 4편으로 나눠서 슈팅매치에 사용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사용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치탄 테스트 영상을 한 번에 찍어서 갑자기 보여드리니까 보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죠 수정을 했다기보다는 좀 보충 촬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 3편 그리고 번외편 그리고 마지막 지금 오늘 찍고 있는 이 4편이 되겠죠 하면서 이제 이게 제가 주말에 찍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찍고 이 제품 GBLS 1911 이 제품 여러분이 제가 2주 동안 정말 좀 하드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죄송스러운 게 슈팅매치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 아웃바렐 상부에 스크래치 이건 어차피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 제가 반납하기 전에 얘를 청소를 할 거예요 청소를 하고 반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하면서 여러분들께 1911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911 그 GBLS 사이 1911에 그 제가 슈팅매치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사격에 사용을 했을 때에 제가 느끼는 장점 그리고 또 단점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컬렉터를 수집용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쏘는 용도 설마 이 제품 게임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 같지만 게임으로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스포츠 사격을 했을 때 어떤 게 좋았고 또 어떤 게 안 좋았다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하면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실제 콜트 분해조립 영상을 보면 보통 우리가 슬라이드를 분해를 할 때는 이 슬라이드 스톱 레버를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민 상태에서 뽑아서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민 상태에서 뽑는데 콜트 실종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앞쪽으로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서 요렇게 요거를 레버를 제끼고 요 부품을 빼는 거죠 요 부품을 빼고 요 스프링이 빠지고 하면은 아웃바렐이 빠지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아웃바렐이 안 빠질 거예요 왜냐 이 슬라이드 스토퍼 스토퍼가 안에 아웃바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빼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뺄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앞쪽으로 앞쪽으로 요렇게 보통 우리가 글록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요 안에서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콜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콜트는 이 앞쪽으로 이 아웃바렐과 챔버를 빼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완전히 분해조립해서 안에 기름칠을 삭해서 드리고 싶지만 이게 제가 대안총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핀을 빼서 분해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일단 파츠클리너 같은 기름을 제거한 다음에 요 건오일을 다시 입히고 휴지로 닦아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저기 뭐야 뭐야 저거 그 이 제품 인터플론에서 나오는 파츠클리너를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비싸죠 인터플론에서 나오는 파츠클리너 큰게 이게 한 통에 한 3만원 후반대 하는데 지금 저는 요즘 이 제품 쓰고 있어요 이 제품 이 제품은 프로유즈라는 프로유즈라는 회사인가 아무튼 이거 이거는 저 뭐야 미니카 타미아 미니카 제가 요새 취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쓰는 파츠클리너인데 요게 플라스틱도 되고 메탈도 되고 이렇게 기름을 제거하고 휘발성이 금방 날아가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 파츠클리너를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고무에도 사용을 해도 돼서 가격이 싸요 이게 많은 초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고 이런 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메탈 제품들은 제가 여기다 넣고 한번 요런 식으로 아웃바렐은 지금 요거를 분리해서 안에 청소하면 좋은데 지금 요 안에 고무가 있기 때문에 요 배분만 제가 손으로 닦고 요 안쪽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이런 부품들은 파츠클리너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노즐도 지금 금속노즐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요거를 제가 분해를 요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 같은 경우는 또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뿌려주고 어 휴지를 좀 들고 올게요 칵티슈로 들고 와서 와 진짜 하하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금방 완전히 진짜 깨끗해집니다 이게 기름이 있는 것들이 삭 분해 돼 가지고 쫙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요 오일링 오일칠을 좀 해 줄 거에요 그리고 앞부분도 요 안에 있는 기름들 네 어 지금 요 안에 이 요 안에 이 시그먼 물 보이시죠 지금 움직이는 거 네 2주 동안에 어 그 제가 사용한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에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웃바렐 쪽에서만 살짝 꽂을 때를 가지고 안에 있는 기름들 한번 삭 닦아 줄 예정입니다 우와 안에 꽂을 때 한번 썼는데 이 안에 이 떼 보세요 이거 확실히 제가 많이 사용하기는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비비탄 치면은 거짓말 아니고 한 얼마나 썼을까 한 한 한 2,000발 2,000발 정도 썼나 호법을 다 푼 상태에서 요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 호법이 약간 걸려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가능하면 호법이 풀린 상태로 지금 이제 때가 거의 안 나오네요 이너바렐 청소도 끝나고 이 파츠 클리너가 생각보다 기름때를 정말 잘 제거함과 동시에 기름이 금방 날아갑니다 저 이거 좋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요거를 기름칠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해머 부분에 중요 부분 많이 칠 필요 없어요 지금 어차피 제가 반납할 거라서 요렇게 해서 노즐이 잘 움직이는지 요런 것들 한번 하고 요 안쪽에도 노즐 안쪽이 아닙니다 노즐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 됐어 요렇게 하고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홈 부분에 살짝 오일도포 끝 요렇게 이제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좀 치워둘게요 치워두도록 하고 일단 자 그러면은 이 제품 GBS 1912를 슈딩매치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마감이라든지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마감 그리고 가격 그리고 사후 AS 문제라든지 고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8점 이상을 드리고 싶고 8점 밖에 못 드리는 이유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바로 가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을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점을 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정도 퀄리티의 풀스틸 콜트를 1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많이 없다는 걸 한번 알아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제가 슈팅매치를 사용하면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이런 좀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 거예요 아마 주가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이 제품이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슈팅매치용으로 분명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고 사용을 해보고 비비탄을 넣고 슈팅매치 사용해 본 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레드가스 정도를 써야지 기본적으로 작동 성능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화이트 버전 14kg대 가스를 쓰면 힘들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슈팅매치에 사용을 해보면 14kg로 슈팅매치 참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 GBLS 1911은 저는 100% 가드사에서 나오는 레드가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레드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HPA라든지 CO2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탄창이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면 현재 이 탄창은 밑을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HPA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높은 고압을 썼을 때 이 제품은 철제 프레임 안에 플라스틱 탄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폴리머라고 하는데 좀 강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간간이 이게 깨지는 경우 가스가 샛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지금 아 가능하면 아니고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슈팅매치 쓰기 위해서는 16kg짜리 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 그거를 써야지만 원활하게 슈팅매치 임할 수 있는 점 이 점이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단점 화이트 버전 14kg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구나 제가 테스트 한 지금 이 시점이 한여름이거든요 8월 9월 넘어가는 8월 말이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이 경우에 14kg 가스로 좀 힘들었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탄창 용량입니다 탄창 용량 탄창 용량 제가 사용을 해보면은 이 탄창 우리가 콜트는 탄창이 8발이 장전이 되죠 싱글스텍으로 8발이 장전이 되기 때문에 실총 같은 경우는 이 GBLS 191도 8발을 베이스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8발 더 들어가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10발까지 장전이 돼요 BB탄을 구겨 넣으면 10발까지 장전이 되는데 10발을 다 쓰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9발 10발째는 거의 탄이 많이 쳐집니다 그만큼 이 탄창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절한 BB탄 발사 개수는 8발이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발을 사용을 했을 때 기존에 8발을 넣고 사용을 하다가 탄창을 리로드 할 때 다음 탄창이 10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다가 잼이 걸리는 증상이 많았어요 잼이 걸리는 게 아마 10발의 스프링 텐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9발 10발 넣었던 탄창에 잼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슈팅매치용은 어차피 제가 이 클래식 디비전이라고 하죠 1912를 사용하는 디비전이 탄창당 8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8발을 넣고 하는데 제가 BB로드로 넣다 보니까 8발이 들어간지 9발이 들어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10발이 들어가는데 그 탄창을 잘못 꽂게 되면은 잼이 걸려가지고 빨리 슬라이드를 한번 제끼고 한창 한 발을 빼내고 이렇게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잼 걸리는 문제 그거는 이 탄창의 컨셉이 8발이기 때문에 딱 8발만 넣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8발 7발 8발 밑으로 넣었을 때는 그런 잼 걸리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많은 분들이 홉옵을 걸었을 때 홉옵이 풀리는 문제라고는 있다고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홉옵 풀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홉옵 조절은 이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슬라이드 앞쪽 아웃 바렐 챔버 아래쪽에 그 레버를 손으로 돌려서 홉옵을 걸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중간에 한번도 홉옵이 풀린 적은 없기 때문에 홉옵 시스템은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보통의 우리가 글록의 홉옵 시스템은 이렇게 기역자로 된 방식이 이렇게 내리는 방식이라서 한쪽이 오래 쓰다보면 한쪽이 들려가지고 좌탄이 난다든지 우탄이 난다든지 이런 버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원형 홉옵이라서 밑에서 당기게 되면 이 원이 통째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라서 홉옵이 좌탄이 나고 우탄이 나는 것보다는 상하 편차는 조금 있는데 좌우탄 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홉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불만족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슈팅 매치를 썼는데 제일 불만이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보면 이 모든 콜트 초기형 모델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이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슈팅 매치는 빠르게 딱 올려가지고 이 사이트를 보고 바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5m 정도 있는 거리에서는 그냥 내가 가슴을 탁 올려서 쏘으면 그 타켓에 웬만하면 들어간다 라는 생각은 있는데 조금 8m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사이트를 보고 써야 되는데 이 사이트가 보기 힘든죠 이거는 이 제품이 뭐 슈팅 매치용으로 고안된 제품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GBL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슈팅 매치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이 앞쪽과 뒤쪽에 하얀색 보드마카로 점을 찍어서 글록처럼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점을 찍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커스텀하게 좀 시야성이 좋은 사이트를 교체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이게 우리가 나오는 시중에 1911이나 하이카파 계열의 사이트와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팅 매치용으로 제가 쓰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점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8발을 놓고 하기 때문에 탄창을 4개를 가지고 매치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록이라든지 하이카파 라든지 조금 이런 다른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SC에서 프로덕션 IDPU에서는 SSP 종목에 탄창당 15발 놓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분리해요 한 스테이지가 15발짜리 스테이지면 다른 분들은 탄창 하나로 클리어할 수 있는 반면에 저는 탄창 2개로 클리어해야 된다는 걸 리도를 하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 클래식 디비전 흔히 얘기하는 이런 콜트 구형 권총을 가지고 이렇게 슈팅 매치에 임하는 것도 내가 정말 콜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슈팅 매치에 임했기 때문에 슈팅 매치를 하면서 같이 매치를 진행했던 분들도 이제 총을 보고 지금 이거 본부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벌써 이거 산이 많이 중고장소 기웃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슈팅 매치를 하면서 이 GBLS 1911에 좀 불만인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슈팅 매치를 하기 위해서 이 GBLS 1911에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일단 멋있습니다 콜트를 가지고 슈팅 매치를 한다는 거 멋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거 외에는 진짜 불편해요 불편하고 지금 제가 2주 동안 계속 썼기 때문에 더블탭이라든지 에임이라든지 이런게 어느 정도 지금 좀 익숙해져서 그나마 제가 슈팅 매치를 한 세네 번을 했는데 어 그래도 좀 점수가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슈팅 매치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스포츠 사격 하시는 분들이 이 BB탄을 총만 가지고 어 슈팅 매치를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내가 이거를 연습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실탄을 쏘고 싶은 분들은 진짜 글록 더 스틸 어 자기 총을 스틸로 해가지고 진짜 반동묵직하게 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이게 뭔가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극복한다 라는 이런 어드밴테이지를 않고 게임을 하고 슈팅 매치를 하는 분들은 자기 만족이 정말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콜트 1911 GBLS 1911을 가지고 슈팅 매치를 지금 4번을 진행을 했었고 어 매번 이 제품을 가지고 연습하고 했는데 글록이나 하이카파 뭐 레이스건 오픈건을 가지고 매치를 했을 때보다 이 1911을 가지고 매치를 임했을 때 제 개인적인 자기 만족이 훨씬 더 높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마지막은 마지막 4편 영상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 건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어 GBLS 1911을 빌려 주신 GBLS 사의 최대진 부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 반납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반납하기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빌린 건데 깨끗하게 청소 사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왔던 케이스에 그대로 넣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GBLS 1911 시리즈 총 5편으로 제작된 시리즈를 이렇게 참 따분하고 재미없을 지만 이렇게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캐주얼한 제품을 가지고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